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고양이가 도넛에 부딪혔을 때 도넛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이것이 기본적인 이 도넛이 동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만든 이 블럭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배웠던 것들을 도넛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해야 되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 본 것 뿐이에요. 자 이번에 할 것은 뭐냐면 이 도넛을 먹었을 때 보통 게임은 점수가 있잖아요. 점수가 1씩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 우리 예전에 이 스크래치 기본 수업에서 점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? 이 데이터 안에 있는 변수를 만들었었죠. 자 이 변수에서 점수라고 입력하고 확인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점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표시가 되죠? 자 여기 표시가 되는 이유는 이 앞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자 제가 눌러서 체크를 해제하면 점수라는 점수 변수가 사라지고 체크를 다시 누르면 다시 만들어집니다. 자 그리고 고양이가 이 도넛에 닿았을 때 닿았을 때 제가 게임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자꾸 죽네요 저도 자 도넛에 닿았을 때 그때 이 점수를 1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점수를 1만큼 바꾸기 자 이걸 제가 실행해 볼게요. 실행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1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계속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.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고양이와 도넛이 닿았을 때 실행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탁 갖다 놓습니다. 자 그러면 현재 점수가 16이죠. 제가 고양이와 도넛을 부딪히게 하면 도넛은 사라지고 이 값은 16에서 17이 될 겁니다. 자 한번 해보죠. 자 어때요? 17로 숫자가 높아졌고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런데 제가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어떻게 돼요? 게임을 새로 시작했는데 어때요? 점수가 계속 이전 게임 상태로 남아있죠?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우리가 게임이 시작했을 때 점수를 0으로 만드는 작업 제가 예전에 초기화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점수를 0으로 정하기라고 하는 블럭을 여기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자 이 게임이 시작됐을 때 현재 점수가 0이 되면서 현재 기록되어 있었던 점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. 자 제가 한번 이 녹색 깃발을 눌러볼게요. 여기 있는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. 자 어때요? 0이 됐죠? 자 여기 역시 0이 된 이유는 바로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점수를 0으로 정하기라고 하는 블럭이 실행됐기 때문입니다. 자 그러면 이 고양이를 제가 다시 한번 이 도넛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보낼 텐데 사실은 발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. 자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고양이를 이렇게 아 점프 뛰기 쉽지 않죠?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. 자 계속 틀리고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도넛을 딱 먹었어요. 자 그런데 고양이가 다른 데 있으면 상관없어요. 그런데 도넛이 사라진 곳 바로 이곳에 고양이가 서있다면 제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 여기 있는 점수가 어떻게 되고 또 도넛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도넛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점수는 여전히 1로 남아있어요.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는 게임이 시작하면 고양이가 어디에 있건간에 고양이는 이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. 그런데 고양이가 이곳으로 옮겨가기도 전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됐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고양이는 안 보이고 그리고 점수는 1만큼 바꾸기가 되기 때문에 점수는 1이 되고 그리고 고양이 도넛은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예 보이질 않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고양이가 고양이의 위치를 이곳으로 옮겨주는 그 블럭이 실행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있죠 도넛이 보이고 크기를 40으로 줄이고 그리고 도넛과 고양이가 부딪혔는지를 확인하는 이 부분을 고양이가 이곳에 자신의 원래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얘가 동작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.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때도 방송하기를 쓰면 됩니다. 자 고양이를 선택하고요 이 고양이가 원래 게임이 시작했을 때 최초로 위치해야 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블럭은 바로 이 부분이죠. 자 이 부분에서 고양이의 위치가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방송하기를 가지고 옵니다. 그리고 새 메시지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이쪽으로 고양이 원래 도넛이 있었던 곳에 고양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태예요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 어때요? 고양이가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게임이 시작했을 때 즉 게임이 시작됐을 때